새콤달콤 체리 맛있게 먹어볼 시간 여기 다 체리네.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항상 가득 체리를 달콤하게 맛볼 수 있다면서요. 그럼요. 체리의 달콤한 유혹. 빙수의 얼음 안에 체리를 꼭꼭 숨겨두고요. 두터운 티라미수를 한층 올려줍니다. 그 위로 살포시 자리를 잡는 체리들. 정말 빨갛고 탐스럽네요. 향긋한 체리만찬 준비됐습니다. 눈 내린 체리막 같죠? 보는 것만으로도 그 상큼함이 느껴집니다. 근데 빙수를 숟가락으로 안 먹고 칼로 썰어서 먹나요? 그렇습니다. 티라미수를 품고 있어서요. 굉장히 묽직하거든요. 빨리 달라고. 저도 먹어보고 싶어요. 너무 감사해요. 보기에도 너무 예쁘지만 보기 좋은데도 맛도 좋다고 하잖아요. 체리와 티라미수, 빙수의 삼합이 아주 새콤달콤하고 향긋합니다. 맛이 어떤가요? 이게 체리가 우유와도 잘 어울리고요. 빵시트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치즈랑도 잘 어울리고. 어문 딱 먼저 먹으라고 했죠? amino 알 hahaha smack 그래뿌었죠? 이제inary licensing. 불매에 энерг Aquí feeling zier